한글 데칼 붙이면 더 재밌어요 한글이요? 위험 손대면 죽여버린다 아 만들어올걸? 다음번에 하자 그거 컷은 이런게 다 위험이거니까 촉수원금 막 이런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진짜 항공권 탱크 있는데 그런거 투월금지 막 이런거 예 그니까 아 근데 제가 항공권 탱크 아직 만들게 없어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다고 보이잖아요 아빠가 미쳤어요 다음번에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어디가 하나 봐야돼 비슷한거 그냥 갖다 붙이죠 뭐 네 난 데칼만 하다 끝날거 같아 일명 그런거 있잖아요 데칼변태라고 그거 옛날에 제가 뜯던건데 데칼을 만들어 쓰는거지 샀쓰는거 아니더라구요 하하하 ㅋㅋㅋㅋ 이제 너무... 너무 부르면 안되네 와... 이런 신박한 방법이 저기다 딱 발라가지고 아... 이런 방법이 몰랐는데요? 아... 모르셨을... 아쉽지 않았어요 이야... 태클 붙이시는 분들 보다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태클... 예 됐습니다